음식 어때요? 괜찮은데요? 그렇죠 좀 빈약하다 싶으면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그래도 되고요 업그레이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? 여보세요? 여기 강화돈데요 여기 핸드폰 주인이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데 빨리 좀 와보세요 쓰러져 있다고요? 지금 전화 가신 분은 누구시죠? 여기 주민인데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잠깐만요 강화도라고 하셨죠?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정연 씨 서경 씨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발견했나 봐요 가봐야겠어요 서경이 가요? 네 근데 성준 씨가 가요 가족한테 연락해 주면 되잖아요 엄연히 가족이 있는데 내가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연 씨 집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 돼요 못 가요 정연 씨 만약 가면 나랑 헤어져도 좋다는 뜻을 알겠어요 그래도 갈 거예요? 미안해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안 가봐요 미안해요 파울 될 거예요 어디 가봐요 이걸로 우리 끝이니까 안 돼 어색해 게다가